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느냐. 야간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우리군은 개인 장비를 개선해 전투력과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야간 투시경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야간 투시경은 어둠 속의 적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야간 투시경은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어둠 속에서 적보다 먼저 적을 발견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밤의 눈, 야간 투시경입니다. 미세한 빛으로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이 모델은 미군이 쓰는 야간 투시경 모형인데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간 투시경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놀랍게도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현역 군인이 직접 PD수첩을 찾아온 것일까요? 한 현역 군인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야간 투시경.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야간 관측 장비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야간 투시경은 어떤 장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밤에 보이죠. 사람이 고양이나 야행성 동물같이 밤에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보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보여야 싸우니까. 야간 투시경은 소형 장비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군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야간 투시경입니다. 투시경에 문제를 지으겠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즐거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뭐 교훈상에는 뭐 몇백미터까지 보인다라고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위에서는 야 이게 뭐 어디까지 보이는 건데 왜 뭐야 이렇게 뭐 다 붙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거의 뭐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있는 물건들이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800시간 수명을 안 넘어갔을 뿐이지.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은 아마 1년도 안 해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야간 투시경의 실태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다른 현역과 예비역 장병을 만났습니다. 뭔가 이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성능도 계속 외울 수 있다고 2, 3백미터 넘어가면 진짜 막 그 야간 중에 랜턴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 상황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면 밤에 그리고 랜턴을 치고 돌아다니면 굳이 야채공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맨눈으로 봐도 랜턴을 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다들 말하기 이거는 전체 때 못 쓰겠다라고 말은 했죠. 왜냐면 앞에 저희는 숲이 많거든요. 숲에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못 쓰겠다든지 그냥 별 보는 데다 쓰는 거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별은 잘 보이거든요 별은. 그것도 미치긴 하니까. 근데 사람만 안 보인다. 사람이 미칠 통째라잖아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까지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설명해 보려면 이제 그 초록빛을 좀 높여야거든요. 광도를. 광도를 높이면. 좀만 있어도 그냥 눈이 아파. 눈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그걸 눈에 30분 동안 그걸로 감시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예 눈이 아예 멀어버릴 정도로 눈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장비라서 노래방 위에 동그란 게 눈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예비역 장병들을 초청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봉보를 하셨나요? 사진다. 저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있습니다. 저도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봉보예습니다. 저는 16년부터 18년까지. 16년부터 18년까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나 이런 게 정확히 식별이 가능했었나요? 아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뒷게에서 보면 있는데 전방이 뜨면은 한 10미터? 가시거리 거의 10미터 정도? 진짜 앞에 보이고 털체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고라니 정도만 보일 정도로 그 이후에는 안 보여요. 차 유관이 나아지. 에어스도 이거는 그냥 그냥 세상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 이걸로 뭔가를 식별해서 본다 이런기보다는 그냥 약간 등대니까 들고 있다 이런 느낌 뭐 아니면 부스러워 소리 나니까 디엣지 안에서 근무하다고 해도 부스러워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모르니까 소리만 나고 무서워서 무서움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고장이 잘 나고 쉽게 파손된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여기죠. 얘가 털고 흘러내면 마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여기 같은 게 깨졌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끝에가 이빨이 나가는 것처럼 개지고 사격을 하면은 한 번 이제 총의 반동이 크니까 한 번 탕 하면은 얘 딱 나가요. 반동땡에 이렇게 나가야 돼. 정은 딱 나가고 다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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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간부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약간 TV가 안 나오면 뒤를 툭 친 것처럼 그냥 툭 치고 이런 식으로 양식으로 먹고 오고 싶 검열이 실제로 아주 고장이 났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교체를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가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얘가 고장났는데 근데 딴 부대에서 혼나기 싫으니까 털리기 싫으니까 정상인대 가져와가지고 몇 개 정상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갯수를 속여가지고 고장난 건 뒤에 빼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되는지 고장이 나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장비가 야간 투시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고를 올리더라도 왜 안되냐 아 이거 안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섞이게 안되냐 이렇게 되게 혼내는 잘 알지 못하면서 혼내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혼나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수명도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써본 장병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더군다나 툭하면 고장이 난다고 하니 충격입니다.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직접 나가야 하는 장병들입니다. 만약에 고위장성들이 사용하는 장비였다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문제가 된 야간 투시경이 10년 이상 써온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안경 하나를 사도 이것저것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어떻게 10년이 넘게 납품될 수 있었을까요? 야간 투시경을 만들어 납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O 시스템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이어 시스템 함태원 대표이사의 국적은 미국. 그는 군 장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일드 캐럭이 부인 재가로 금품 권한 확인에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한국인 사장님 국적은 지금 현재 없나요? 미국이에요. 참고로 미학중국인 한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심지어는 회변대가 안 돼요. 아프다니.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국방 내용도 다 하고 다만 미국에 이제 아마 교육하시고 또 그쪽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중에 사업까지 하시면서 그 피로에 의해 복종을 취득하게 된 거지. 거물급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함태원 씨는 EO 시스템의 차명 주주로 있다가 2013년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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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였나요?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의 주주였어요. 언제부터 주주셨죠? 2003년으로 기억하면 되죠? 차명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분들은 검찰 배우가 사주가 드러났고 주식 차명 보유는 위법입니다. 특히 보완이 요구되는 방산업체의 경우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표이사가 되려면 산업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가 미국인 함태원을 방산업체 대표로 승인한 이유는 방사청장이 함태원의 보완 사항에 특이점이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사청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함태원의 보완 측정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씨. 함태원이 방산업체 대표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제권자였습니다. 2003년 국방부가 단안형 야간투시경 업체 자체 개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국방부는 야간투시경의 핵심 제품인 영상증폭관의 경우 3세대 개발을 고지했습니다. 당시 삼성탈레스와 이오 시스템이 경쟁했습니다. 당시 이오 시스템이 국방부에 제출한 업체 자체 개발 기획서입니다. 영상증폭관의 경우 3세대 기준인 수명 만 시간을 충족시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승자는 이오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오 시스템을 야간투시경 개발업체로 승인하고 개발비 2억 7천 5백만 원도 지원했습니다. 사전에 똑같은 제품을 경찰청에도 납품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사진 실첩도 있는데 안 됐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낸 게 중소기업 적합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중소기업한테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줬어요. 국방부에서요? 네, 국방부에서. 중소기업 접합종으로 지정이 된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다음 실택실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는 중소기업 우대 규정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적합 제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이라서 뭔가 더 가격이 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규정이나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삼성탈레스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오 시스템과 국방부가 유착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오에 계시던 분이 그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읽듯이 하고 선후배 관계라서 그쪽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질의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너무 이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큰 사업들도 많으니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 정도 손에서 덮어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항의 공문이나 이런 건 따로 접수를 안 했어요. 이오 시스템은 2006년부터 PVS 공사 K라는 이름의 야간 투시경을 군에 납품했습니다. 이오 시스템은 야간 투시경에 3세대 영상 증폭관을 적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3세대가 맞는지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 양욱 씨는 이오 시스템의 야시경은 3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영상 증폭관이나 이게 조금 세대가 이게 투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투풀 맞아? 그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젠3 같은 걸 써보면 틀려요. 개인의 체감으로 확실히 젠2와 젠3는 차이가 있다. 명백해 납니다. 사격 교관을 겸하고 있는 종군 기자 태상호 씨는 미군 3세대 야간 투시경을 직접 써본 전문가입니다. 제가 갔던 지역 자체가 동부 쪽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간 작전은 야시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야시경을 빌려서 사용을 해봤죠. 미군의 3세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PVS-14인가요? 맞습니다. 그는 미군 3세대 야간 투시경과 이오 시스템의 야간 투시경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다른 물건인 줄 알았어요. PVS-14랑 이건 틀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 자체가 보이는 게 너무 틀렸거든요. 선명도가 틀려서 이거는 세대가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오 시스템 야간 투시경의 세대 구분 문제는 글로벌 기업 간의 논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은 영상 증폭관입니다. 작은 빛을 증폭시켜 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상 증폭관은 소재와 성능에 따라 세대를 나눕니다. 1세대는 그냥 아날로그 TV 브라운관이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2세대랑 3세대는 이제 디지털로 왔죠. 하지만 디지털도 옛날 그냥 디지털 TV하고 요새 나오는 풀 뉴 HD TV랑은 틀리잖아요. 눈에 보시기에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오 시스템은 영상 증폭관 전량을 프랑스 포토니스사에서 수입해 사용합니다. 프랑스 포토니스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영상 증폭관의 특징을 설명한 후 포토니스사의 영상 증폭관이 3세대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상 증폭관 업체 헤리스사의 자료입니다. 헤리스사는 포토니스사 영상 증폭관이 3세대 영상 증폭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수명시험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오 시스템이 수입해 사용하는 포토니스 영상 증폭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질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800시간이 되자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헤리스에서 할 수 없이 영증관을 구매를 해가지고 미군 규격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결과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야간 투시형의 영상 증폭관은 정수기의 필터처럼 소모품입니다. 3세대 영상 증폭관의 수명은 약 만시간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수명이 짧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이어 시스템 야간 투시형과 미국산 3세대 야간 투시형으로 지구본을 촬영했습니다. 왼쪽 이어 시스템 야간 투시형의 화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군사 전문지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도 화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세대 영상 증폭관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 치면 3세대는 아 저게 누구구나 알 수 있는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불만을 좀 얘기를 하시나요? 당연히 얘기하죠. 특히 문제가 그 장, 국산 장비들이 엄청 싸고 저렴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사실 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군 3세대하고 우리나라 2.5세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2.5 시스템도 3세대 영상 증폭관을 썼다는데 수명과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5 시스템은 세대 구분은 의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미국의 정병의 의식 입장도 아니라 미국의 메이커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개념들은 진에만이 상당히 좋은 세대 제품이 진에만 치고 있고 나머지도 아니라는 얘기 2세대라는 얘기예요. 2세대 상태에 대해 과연 세대 구분은 미국 업체만의 기준일까? 독일산 영상증폭관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영상증폭관을 세대별로 구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노 디지털 영증관도 2세대 3세대를 구분하나요? 다 있어요. 2세대만 팔고 3세대는 팔고 3세대 2세대 달래는 2세대 주고 3세대는 3세대 주시고 그러면은 다 있어요. 제조사의 주장일 뿐이지 유럽에서는 2세대 3세대를 구별하지 아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하더 디지털 영증관도 2세대 3세대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럼요. 반값이에요. 전 죽어도 2세대는 안 된다. 너 2세대급 인간이 쓰자 전 죽어도 안 된다. 왜? 내가 군인 출신이고 내가 한국인인데 싸다고 해서 그거 넣어가지고 그런 건 안 돼. 그거는 매국내고 빨갱이야. 싸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넣으면 돼요. 이것도 뭐 3세대 급위라고 할 수 있잖아. 2세대 절대로 안 돼. 방위사업을 하는 에이전트들의 자존심이고 자만심이고 국가 애국심이에요. 이오시스템 산하연구소의 논문입니다. 영상 증폭관을 1, 2, 3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오시스템이 초안을 작성한 야간투시경 정비교본입니다.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을 3세대 야간투시경이라 적시했습니다.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공공구소의 어느 순간부터 교육무부단에서부터 2.5세대라는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고 2.5세대라고 교육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자동차 엔진처럼 자동차 엔진이 거의 줄여왔으니까 야간투시경 속공항이 거의 특히 택심인데 1, 2, 3세대들로 각각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이오시스템이 피해리스첩해준 사업설명서입니다. 국방 규격이 정한 영상 증폭관의 수명시간 만시간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발주한 기관은 국방부입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업체 선정과 구매를 담당합니다. 국방 기술 품질원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방산 장비가 납품됩니다. 이어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야간 투시경의 기술 시험평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실험 결과를 대부분 지웠습니다. 다행히 수명 시험 결과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신뢰도 만시간 적절하다. 하지만 시험을 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시험을 다 해놓고 수명 시험만 한. 지금 보시기에 수명 시험. 안 한 거예요. 100%. 이건 수명 시험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수명 시험을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딱 시간으로 나오지. 이건 통과하려고 만든 거죠. 발휘식이에요. 이어 시스템 야간 투시경의 시험을 담당했던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영상 증폭관의 수명, 만시간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시간에 대해서는 당시에 영상 증폭관에 대해서는 만시간은 별도로 시험한 바는 없고요. 그거는 업체의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그걸 인정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 증폭관을 시험하지 않은 건 기쁨에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물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 투시경의 무게도 문제입니다. 국방부 기준은 삼비율경과 건전지를 포함해 600g 이하. 시험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0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쁨원도 중량 초과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험 부분은 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무게가 잘못됐다는 것을 OT 보안사항을 반영해서 도면에 600g으로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을 도면에 수정하지 않고 넣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죠. 무게가 오버됐어요. ROC를 지킨 건가요? ROC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건 자체 개발에 성공한 건가요? 이렇게 따지면 성공한 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할 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발도 안 됐고 군의 무거운 걸 납품했고 이거 그냥 완전 개망심이죠. EO시스템 야간 투시경은 육군 교육사른부가 실시한 운영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함이 되는 것 같겠죠. 알고 계셨죠? 무게 오버된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오버되면 OT 합격할 수 있나요? 그래. 근데 그때 그 OT 보면 600g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가 빨간지요. 눈보고 빨간지요. 그러면 이게 자체 개발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공했다고? 알죠. OT를 불합격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ROC라는 게 있잖아요. 군 사용 요구사항이 있는데 ROC 한 곡 중에 하나라도 펴야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중량을 초과한 야간 투시경의 무게는 고스란히 병사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주인구판다. 사이바도 무거운데 이것도 상당히 무거워요. 머리 계속 끼고 있으면 10분이 10분 끼면 괜찮은데 매국 근무 이런 거 10시간 정도가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계속 매고 있는 거예요. 오래 올리고 있으면 목 어느 쪽이 아파요? 여기가 주로 아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여기가 아파요. 계속 이렇게 하면 다 여기가 아파요. 약간 목 디스크에 전하죠. 눈앞에 갈 텐데 그렇게 눈앞에 뭐가 있다고 고정경씨가 있고 눈앞에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군은 야간 투시경의 수명을 직접 검증하지 않은 셈입니다. 군이 정한 중량 한도마저 초과한 무거운 장비를 사용해온 겁니다. 군이 당초 목표했던 3세대 야간 투시경 3세대라고 하니 대단한 최신 사양 같습니다만 미국이 이미 90년대 걸프전 당시부터 사용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3세대를 능가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이미 3세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군은 세대조차 모호한 제품을 사용해온 겁니다. 이쯤 되면 방산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품을 개발할 당시 이어 시스템은 4개 모델의 영상 증폭관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생산한 3세대 영상 증폭관 2개 모델과 포토니스사 등 유럽 업체의 영상 증폭관 2개 모델이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방규격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목표했던 3세대 영상 증폭관 혹은 수명 만시간 조건은 국방규격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만시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시간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만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선정할 때 만시간 어떤 기준이 없으면 뭘로 기준을 삼을 거예요? 가격으로 삼을 거예요? 성능을 뭘로 보여야 돼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만시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랬다고 생각이 되죠.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카달로그에 각각 업체 기술 자료에 각각 만시간이라고 돼 있는 거를 표에 넣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적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규격에 수명 만시간 조건을 넣지 않음으로써 수명 2,500시간 미만의 2세대 영상증폭관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세대 영상증폭관 핵심 성능 중 하나가 1만시간 수명이거든요. 그런데 깊은 모은 기술 시험 평가에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이 1만시간 수명 조건이 국방규격에는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체가 수명 시간이 검증되지도 않은 영상증폭관을 사용하여도 그렇게 해서 군에 납품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사실상 업체가 2세대 영상증폭관으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면제문을 준 겁니다. 방사청은 2호 시스템에 5년 동안 야간 투시형을 독점 납품하는 수의 계약까지 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의도한 3세대 영상증폭관 사업이 표류하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품원하고 국방부 그런 조직은 그냥 지시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면 눈만 깜빡하면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지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뒤에는 근무했던 업체에 나가 있는 현역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업체에 근무하는 예비업들이 다 그 당시만 해도 다 돈이면 다 되고 술집 뭐 이런 거 자유롭게 다 뒷돈 받았어도 문제 없는 시기니까 나가 있는 예비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서너 배관에 너 들어와 제대하면 여기 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전 중에 다 보장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어 시스템은 미국의 3세대 영상증폭관 대신 포토니스사 영상증폭관을 선택했습니다. 유럽형 두 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셀렉트론에 계실 때도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그때 당시는 달러가 1달러가 0.9유로였거든요. 시작이. 가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 그거를 채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실제 유럽산 영상증폭관을 사용했지만 가격은 3세대 영상증폭관에 준하여 책정 보고했습니다. 저가의 짝퉁을 진품의 고가로 파는 거죠. 그럼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또 우리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군인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게 우리 야간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을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제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장림으로 만들어서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다. 뭐지 뭐. 왜 의자를. 무슨 뭐라고 되겠지 않나. 저가 만들어준 그게 왜 그렇게 되어있는 놈을. 그 중에 한 게 없었으면은. 업체라서는 그만이지. 나머지 자기를 개발하고 한 모든 병체는 갑인데. 가지 바라는 데 해서는 된 거지.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우리는 올라와서. 뭐 하라는 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듣대로. 계속 그대로 따랐는데. 어떻게 이상 뭐 이야기할 게 뭐냐. 피어지러워 했잖아. 피어쓰해. 이렇게 납품된 2호 시스템의 야간투시경은 특히 고장이 많은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지옥주에서 작전하다가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부대에서 그냥 작전 중 손실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하도 많이 고장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막. 슈가를 자르거나 징계를 휴가 났던지. 뭐 징계를 먹는다는 말이 막 돌고 하니까 오히려 서로. 사용을 잘 안 했고요. 사용을 잘 안다 보니까 뭐 고장이 많이 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이 쓰면 고장 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못 했죠. 서로 서로. 기품원은 지난 10년 동안 2호 시스템 야시경의 영상 증폭관에 관한 불만 사항이 네 건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불만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진짜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근데 사용자 불만은 안 올라와요. 이와 관련해 2호 시스템의 전직 직원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장난친 거지. 28% 하자율이. 그럼 이 영증관이 28%. 100개 들어오면 2, 30개가 하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뒷구멍으로 다 바꿔주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셀렉트론. 한국 애들이 양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 있어? 2호 시스템 어느 창고에서 갖고 있대요. 2012년 야시경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육군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보급된 야시경의 19%가 고장이 났고 그 가운데 395대가 영상 증폭관 고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방위사업창에 영상 증폭관 성능 확인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때 획득 정책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받자마자 3일 만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을 검토를 하라고 문서 지시를 내렸고. 2013년도 1월 달에 사전 공고 방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 1년 뒤인 2013년에 영상 증폭관 성능 시험을 하겠다는 공문을 방사총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폭관 성능 시험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하려면 그쪽에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6천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한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육군에서 요청을 했으니. 그러면 육군은 누르면 어떡할래? 라고 내가 다시 육군한테 공문을 다시 보내요 정식으로.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부터 육군이 답이 없었어요. 육군이 요청한 영상 증폭관 성능 시험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에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결과를 보고를 받았던 기록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데 방사총에서 조치했다는 것은 있어서. 국방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 답변이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2015년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사업부는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TF는 만장일치로 영상 증폭관 수명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방사청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나갔다고 합니다. 육군에서 확인해달라고 한 게 성능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 성능 개선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지금 성능 개선하려고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계약을 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성능 확인이든 성능 개선이든 왜 빨리 계약을 안느냐. 이 단일업체. 그때만 해도 방산업체 안개니까. 왜 빨리 계약을 안느냐는 그걸 다 그치더라고요. 빨리 하지 않고. 장비까지 준비했지만 수명 시험을 추진하던 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수명 시험은 무산됐습니다. 방사청은 수명 시험 대신 국방 규격에 영상 증폭관의 신뢰도 만 시간 이상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이어 시스템을 시험에서 제외시켜준 것입니다. 국방 규격이 바뀐 후 기품원은 포토니스사 영상 증폭관의 수명을 검증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이 직원은 가속 시험의 중간을 확인했다며 수명 만 시간을 충족한다는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명 시험에 대한 게 아예 없다는 거죠. 빠져 있다는 거죠. 신뢰성 시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수명 시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 가지 시료가 장착되고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사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죠. 저거는 보고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원래 보고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단어와 이해의 차이인데 제가 그 중간이라는 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도중에 확인을 한 거죠. 그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500가속화 실험에 0부터 2000은 아주 중요하신 과정이잖아요. 그 시간의 데이터를 중간이라고 쓰시니까 너무 애매모호해서요. 국회 측정 보고에 몇 시간 이렇게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방문할 당시에 시간은 약 1,800 몇십 시간 정도 됐습니다. 1,870 시간 정도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기품원 직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이어 시스템은 영상 증폭관 수명 만 시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명 시간도 하도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방위사업청에서 기품원으로 하여금 직접 동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시험 장비대로 하는지 그런 실험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거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해당 업체 제조사에서는 그 시험에 대한 전체 성적도 시험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기품원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또 최종적으로 다시 받아듭니다. 단안형 야간투식형 사업 규모는 약 2,500억 원 이어 시스템은 약 5만 대를 납품했습니다. 미국 LA 그의 미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함 사장은 야간투식형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함량 미달 제품으로 큰 돈을 버는 곳 한국 방산시장의 현실입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이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순히 국방이나 군을 좀 개선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황골탈퇴 시킨다는 이어 시스템이 야간투식형 사업을 하는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사장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셀렉트론 코리아입니다. 고객만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렉트론 코리아 이윤 한때 군인이었는데 장비가 생명이랑 직결되거든요 남아 죽는게 아니라 전체라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느정도는 편질이 인정되고 평가가 될 제품을 부품 몇가지가 지정돼서 들어오다 보니 좌지우지 못하는게 안타깝죠. 방송을 이틀 앞둔 일요일 밤. 방사청과 기품원 직원들이 이오시스템의 야간투시경을 들고 피디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제작진은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촬영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방송 하루 전에는 현역 장병들의 의견을 모은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이오시스템의 야간투시경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야전의 군인들이 야간투시경 성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계당국은 외면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도출된 사이 방산업체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군은 병사들의 장비 개선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야간투시경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된 야간투시경 사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쉬쉬하면서 문제를 덮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방산업체와 군당국의 유착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저희 PD수첩은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PD수첩은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un수첩은 국방개혁의 핵심으로uche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